지규환님의 질문입니다. 혜라님,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제 모친과 형제들과 72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만든 김일성 일당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일성 일당을 용서 못하겠다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내 마음이라고 인정하세요.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너 왜 김일성 미워해? 용서해야 된다잖아. 이러면서. 일단 김일성 일당을 절대 용서 못하겠다는 그 미움, 그걸 나라고 먼저 인정해보세요. 그 미움이 사실은 사랑이지. 너무 아프잖아. 엄마랑 생이별하고. 되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고. 엄마 사랑도 받고 싶었고. 그런 지규환님 속에 있는 그 아가. 규환 아가의 마음이 되게 아프니까 그 아픈 아가가 미워. 김일성 미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은 사랑이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딱 인정하고 나잖아. 인정하고 나면 아 내가 엄마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에 대한 이런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엄마와 70년을 같이 살아도 자기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런데 규환님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내가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그래도 엄마랑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었지만 엄마의 아들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픈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엄마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돼. 앞으로의 삶은 편안해지죠. 그리고 김희성이 그렇게 밉지 않게 돼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엄마의 사랑을 일깨워준 존재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돼.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니까 제가 말하는 사랑을 그 사람을 막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게 사랑이죠. 원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착이거든. 미움으로 그 원수를 못 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픔이 일생 동안 가시질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아프게 돼. 버림받을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렵고 괴롭죠. 미움과 사랑은 전부 집착이라 사람에게 괴로움을 일으켜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편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존재를 그냥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런 내 마음을 다 인정할 때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즉 원수가 원수인지를 똑바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참 그 애국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어. 난 원수라 미워하거든요. 원수를 미워할 때는 원수인지를 몰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원수를 미워하는데 내 인생을 다 바쳐.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럴 가치가 있나? 그 사람을 막 엄청나게 가치를 주는 거 에너지를 거기다 왜 다 줘? 그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원수가 원수인 줄 모르는 거야. 원수를 원수인 줄 아는 건 그 원수를 용서할 때 원수를 내려놓게 되고 원수가 원수인 줄 알고 더 이상 그 미움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나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야. 부모도 부모를 인정한다는 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또 얼마나 미워해.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마음. 크지?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부모를 그냥 부모로 부모로 인정할 뿐이지 부모 없으면 나는 못 살고 부모한테 사랑으로 집착해서 내 인생을 안 살고 이런 허망하게 내 인생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원수를 그냥 원수로 인정하고 부모는 부모로 인정하고 원수가 미울 때는 막 미워하는 거 맞지? 하지만 그 미움에 그냥 쓸려가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부모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하는 거 맞지? 하지만 그 사랑하는 집착 때문에 그냥 날마다 부모 죽을까 봐 걱정해서 내 인생을 허망하게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로 부모는 부모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사랑인 거죠. 잃을